네너로 1,000명이나 1,000명이나 1,000명, 1,000명, 4,000명, 1,000명이나 2,000명, 1,000명, 5,000명 autant하인듯이 4단계 반면 버튼을 잡고 배운이 없는데... 3단계 반면? 2단계 반면? 1단계 반면? 2단계 반면? 3단계 반면? 1단계 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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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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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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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브. 마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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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야 나름의 사정이야? 아련실로 내려가보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 이것은 Opportunity 인풍의 사정이지 이제 거의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 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어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모은을 빈다. 모은을 빈다. 와, 여긴 기억을 안치 않은 공간 맞죠?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어허, 손님들이 오셨군. 아사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무언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기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포셀을 부탁하네. 이봐, 여기야. 아담을 따라가게나. 아담을 따라가게나. ? 아담을 따라가게나? 이브, 릴리, 이쪽이야. 으아, 깜깜해. 모두 온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우아! 우아! 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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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워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제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아...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소만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마니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자. 아하, 아직은 능력이 미쳐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놔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입.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천사, 당신이 하이퍼드라이브의 문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지.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 자이온의 해가 되지 않는 한해선 뭐가 됐든 말이야. 천사, 파수대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칼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곤 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아...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무서운 아저씨도 줄여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고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이 부분에 빠져들게 될 거 한 McKissão 아 concludes 까지 실패 잠의 고물상을 찾는다고? 길을 따라 쭉 내려가 봐 우측에 계단이 보일 때까지 그나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저 천사님 아니십니까? 천사님 저 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히힛 나의 맘에 없는 계절이 가득히 떨어진 새것을 방순 만에 삼키고서 기다리고 했지 네, 네신지. 아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천사님 아니십니까? 몰라뵈서 면목 없습니다요. 아니, 뭐, 면목이 없을 것까진. 예, 예. 가, 가십니까요? 예, 살펴 가십시오.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요. 그래, 잘 있어. 네, 괜찮아요. 네, 잘해. 감사합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했어. 다 내 잘못했어. 손길을 잃었지 세상에 없는 계절을 아득히 떨어진 새벽에 한숨만을 삼키고서 기다리던 것 같지 낯선 모습 가릴 없이 헤매기만 했지 낯선 모습 흠 아 아 아 아 나의 손을 잡았고 지도끼도 실어버린 나의 목소리 주워 담아 노랫도 주워 담아 주워 담아 주워 담아 나의 손을 잡았다 주워 담아 주워 담아 눈 후 정지,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은데. 정체를 밝혀라. 잠깐, 나는 콜론이 강한 부대원이야. 뭐야, 넌 천사잖아. 이게 무슨 볼일이지? 구경거리가 필요한가? 노래에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뿐이야. 선지자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는 않아. 제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안락한 콜론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던 놈들이란. 나쁜 의도는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게. 엔야, 괜찮아? 이 펍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젠 횡댕거렁하고 어두침침할 뿐. 엔야도 마찬가지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노래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찐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일행에 강화부대 엔지니어링 서포터가 있으니까. 뭐, 뭐라고? 정말인가? 하지만, 나는 대가를 치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람을 구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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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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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ㄷㄷ ㄷㄷ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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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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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